이 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중구 케이지타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렸습니다. 분당 재생병원과 우리들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에서는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산업 등 분야별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수상기관과 업체들에는 장관상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등이 주어졌습니다.